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증시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또 실행해 옮겼습니다.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제가 하나하네 비대면 대출을 실행을 했구요. 대출 금액이 8,900만원 대출 이율은 3.02% 그렇게 해서 미국 주식 3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게 된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주가 폭락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기는 지나고 나면 다 극복이 됐고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성취자 종목 중에서 각각 한 종목씩을 선택을 했어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배당킹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배당금액을 늘려온 기업이구요. 배당귀족은 25년, 배당성취자는 10년. 과거에 이런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의 능력을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투자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기회로 살려서 투자자의 삶에 한걸음 더 들어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3가지 종목인데요. 첫번째가 알트레아 그룹, 이거는 필립모리스 말보로로 유명한 담배회사죠. 그 회사이구요. 이 종목은 배당킹에 해당합니다. 50년 동안 배당액을 늘려온 회사이구요. 두번째는 배당귀족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AT&T, 이거는 미국의 통신회사이구요. 25년 동안 배당금액을 늘려왔습니다. 세번째 제가 매수한 종목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금융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9년 동안 계속 배당액을 늘려왔고 1년만 더 채우면 배당 성취자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 수량은 알트레아 그룹이 695주, 한국돈으로 약 3,500에서 6백만원 정도 투입을 했구요. 두번째 AT&T는 580주, 이거는 한국돈으로 한 2,700만원, 그 다음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6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돈으로 한 2,600만원. 그래서 도합 8,900만원을 투입을 했구요. 예상 수익률은 2.68% 예상을 합니다. 내연 2.68% 우선 배당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 년 6.71% 그리고 은행이자율이 3.02% 배당금에는 15%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 세금까지 제외를 하고 나면 예상 년 수익률이 2.68%입니다. 최악의 경우 배당 컷을 당해서 50% 이상 삭감이 돼도 최소한 제가 배당금으로써 은행이자를 매월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구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근데 저는 제가 투자자로서 이걸 기회로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월 배당금과 이자 내는 거 그 다음에 남는 배당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영상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